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게 뭐예요? 우와. 계란말이처럼 해서 폭신폭신이었네. 계란말이였구나. 계란말인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진짜 크다. 이거로 보니까? 진짜 비주얼 최강입니다, 이거. 비주얼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사진 찍겠다, 여자애님도. 우와, 부양 장난 아니야. 우와, 너무 맛있겠다. 우와, 장어 통통한 거 보세요. 어머, 너무 쫀득쫀득하지 않아요? 쫀득해요. 우와, 근데 계란말이 진짜 큰데? 우와, 우와. 여기 옆에 앞 잡시 있잖아요. 거기다가 장어랑 계란 이런 거를 다 잘라서 다음에다가 얹어주시는 게 좋아요.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왜 저만 한 점이 더 있죠? 이거는 시골얼인가요? 네. 진짜요? 어느 분이, 어느. 진짜요? 어느 분이. 아까 그 리뷰 주신 분 농담이랍니다. 예, 전혀 없고요. 평평해 주신 분. 너무 빨리 갈게, 농담이에요. 귀여우셨어. 여기다 놓을까요? 사실 비주얼적으로는 너무 예쁜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걱정했는데 또 알려주시니까 편하네요. 와, 살 진짜 도평하다. 오, 부드러울 것 같아. 통실통실한 거 봐. 근데 이거 접시가 넘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하지? 탱탱한 거. 너무 좋아. 진짜 포실포실해. 와, 이거 계란말이 장난 아닌데, 이거. 난 이 약간 달짝지근한 일본식 계란말이 너무 좋아해요. 아, 맛있죠, 맛있죠. 우와, 진짜 촉촉하겠다, 진짜. 진짜 촉촉해. 어머, 계란말이 어떻게 이렇게 해요? 어떻게 진짜 이렇게. 아, 맛있겠다. 그러면 주말 또 안 쓴다는 우리. 네, 네, 드세요. 먼저 드세요. 하나씩 먼저. 이렇게? 응. 이렇게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제대로 드시네. 이거에 따라서. 우와. 먹을 수 있겠죠? 어, 입이 크시네요.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로? 이게 뭐라고 그러지? 장어랑 계란이랑 씹는 포만감이랑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계란이 이게 전 단계란인 줄 알게 달지는 않는 계란이군요. 아, 단계란이 아니에요? 단계란이 아니에요? 달지 않고 이 소스가 딱 적당해요, 진짜. 이건 진짜 왕창 크게 먹어야 돼. 왕창 크게? 왕창 크게? 와, 이거 맛있는데? 들어가요? 맛이 안 들었거든요. 네. 음. 나라 씨 그래도 입이 많이 퍼지셨는데 여기서. 좀 빼시네, 이제. 좀 밑장 빼기 하시네. 맛있다. 그리고 와사비는 내가 보기에 넣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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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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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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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부들 하죠? 음. 나 장어랑 계란이 이렇게 올렸는지 몰랐어요. 진짜 맛있네. 굉장히 잘 어울리네. 식감이 완전 다르네요. 진짜. 이게 계란은 사라지고 살은 사라지면서 이 쫄깃한, 쫄깃하고 탱글한 이 장어를 싹 담싸요. 맞아요. 이 계란이. 아우. 날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하면서 부드럽고. 근데 뭐 짜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슴슬할 정도로. 아우. 이게 진짜 비벼 먹지 말고. 음. 얹어서 먹으라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식감이 좀 좋아. 어, 그럼 장어만 먹어보고 싶네. 그렇다고 해서 밋밋한 건 아니에요. 아니야. 음. 음. 진짜. 음. 아, 울만하다, 여기. 장어만 드셔보세요. 습불향이. 와. 맛있네. 음. 음. 어, 근데 장어 맛있다. 장어만 먹어도 비린맛 같은 건 하나도 없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물 향이 어선하나 했더니 저 이제 불을 지지고 있었네. 음. 음.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장어 전문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장어 전문점이 아닌데 장어가 너무 훌륭하다. 내가 보기에는 장어 소스 맛이 너무 맛있어. 장어 소스. 장어 소스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최고야, 최고야. 음. 장어 소스. 장어 소스랑.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 이래서 오시는 거야, 파. 이 장어도 너무 자체로도 맛있지만. 계란만 먹어도 맛있네. 계란만 먹으니까 조금 더 간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밥만 먹을 때랑 다른, 밥이랑 먹을 때랑 다르네. 음. 좀 간이 있죠. 좀 더 달달하긴 하네요. 음. 맛있네. 음. 약간 달달한 이 포송포송한 이 계란이 그냥 입에 넣는데 솜팟탕처럼 그냥 사람은 없어지는데요. 이거는 계란 없었으면 별로 그냥 소소예요. 맞아, 맞아, 맞아. 계란이 입소소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계란이 신기하게 먹으면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이 그러지 않아요? 응. 뭔가 이 역할이 보조 역할을 잘하는데 완전 메인을 막 앞질러 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이렇게 반찬처럼 집어먹어야 돼. 아, 배고프셨나 봐요, 다들.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계속 오빠때. 맛있어, 진짜. 간이 딱 졌어. 근데 데이트할 때 먹기는 좀 힘들겠다. 어, 입이 너무 많이 덜해. 맛있네. 맛있어. 네, 저거 다 드셨네. 맛있어. 장어 좋아해요. 맛있어. 맛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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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네, 주워주세요. 맛이 다르네. 입가 450. 1kg.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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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우와. 맞는데? 고마요, 이 정도면. 우와. 이거 보니까. 사이즈 완전히. 이거 막 공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냥 라면 그릇 아니에요? 이거 보면? 알겠죠. 이것도 먹는 방법이 다른데요. 네, 네. 비벼드시면 너무 느끼하셔가지고. 네. 고마요. 아, 이것도 얹어서. 아, 이것도 얹어서? 콩콩만. 메란은 어떻게 비벼면 좋을까요? 대안은 취향껀. 아, 취향껀? 지금 매력적이시네. 되게 매력적이시다. 되게 매력적이시다. 감사합니다. 와, 그런데 곱창이 엄청 야들야들해 보이네. 와, 시나다. 대창은 잡수하네. 되게,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맛있겠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주 매콤해 보여요. 고춧가루도 좀 보이고. 그래서 약간 빨갛죠? 응. 그런데 대창 덮밥은 참 많이 먹어봤는데. 그리고 곱창 전문점 아니면 이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요리하기도 힘들어서 웬만해서. 장내도 많이 나고. 잘 안 하실 텐데. 아, 그럼 어디. 장기민이야, 우리. 어, 먹어볼까요? 이렇게 먹어볼까요? 먹는 입이 되게 예쁘시다, 어물어물. 아, 이거네. 찐 나왔다. 아, 그렇지. 바로 나왔어요? 이거야, 이거지.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곱창인데. 되게, 엄청 부드러워요. 오, 안 찔려요? 안 찔려요. 누린내는 안 나고. 나이 안 나요. 진짜 고소해. 곱창만 일단 먹어볼게요. 곱창만? 쫙, 노릇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창과 곱창 사이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거 대창인데요? 그렇죠, 곱창 대창 느낌이 강해. 근데 대창보다는 쫀득해요. 그러니까. 대창하고 가장 중간 사이. 맞아, 맞아. 고소하지. 고소하지? 진짜 대창 같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대창 덮밥하고 매력이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훨씬 좀 고소한 느낌? 대창 덮밥은 약간 그냥 기름진 맛? 약간 소스 맛?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 곱창이다 보니까 곱이 나와요. 곱이 진짜 고소하잖아요. 그 고소한 맛하고 약간 그 밥 같이 먹으면 약간 그 밥알이랑 씹혀서 고소한 맛이 배가 될 것 같아. 이게 씹으면 씹으면 안에 곱이 나오면서 고소한 맛 보고도 안 해. 근데 어쩜 이렇게 진짜 커. 이거 진짜 대창 같다, 이거. 진짜 크고 이렇게 긴데. 이렇게 하나도 즐긴 거 없이. 신기하단 말이지. 신기해. 숯불로 구우신 거 아니에요? 불만이 나던데? 어머,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구우셨지? 와, 진짜 고소해. 와, 진짜 고소하다. 이거는 진짜 맛있다. 오히려 더 부드러워. 음, 좋아. 음, 좋아. 음. 근데 여기 저는 좀 약간 불만이 지금 생각나는 게. 네. 좀 이렇게 큰 그릇 좋아요. 그러면은 숯갈도 좀 큰 걸 드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커피 수저. 커피 수저 아니에요, 커피 수저. 티스폰을 주셨나 모르겠네, 이건. 음. 이렇게는 못 먹을 것 같아. 이렇게는 못 먹을 것 같아. 먹고. 아빠가 먹고 있는데 이렇게는 못 먹을 것 같아. 아, 욕심내면 안 돼, 이래서. 아, 이거 진짜 대단한. 햇님 언니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와, 언니 진짜 잘 드신다. 우와. 아유. 어우, 냉우동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쁘다. 우와, 이게 뭐야? 약간 이게 그 숯불갈비라고 돼 있는데 약간 돼지 불백 같은 느낌도 좀 있네. 맞아, 맞아. 그리고. 아, 제육볶음 같다, 제육볶음. 그러니까 그 불백 양념에 한 제육볶음. 약간 비주얼은 안 빨간 마제소바 같기도 하고. 맞아. 맛있을 것 같아. 와. 무슨 맛일까?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이거는 팍 비벼서. 항상 우리. 예고, 예고 지드시네. 먹여줘. 어때, 어때, 어때? 저는 좀 닉닉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짭조롱해요. 짭조롱해요? 여기 간을 잘해요, 진짜. 이것도 간이 맞아요? 응. 너무. 시원하고 간이 딱. 그렇죠? 그 면 진짜 쫄깃하다, 이거. 음. 이거 면이 진짜 맛있다. 차가운 볶음면이네. 거의 얘는. 이건. 짭짤하긴 하지만 약간 좀 달콤해요. 맛있어. 이게 짭짤한 맛은 고기에도 나오고. 이 육수에 비빈 이 면에서는 약간 달콤한 맛이 있어요. 음. 진짜 쫄깃해. 음. 음. 오, 이거 진짜 약간 맛있다. 독특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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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 끊기는 면도 아니고 약간 칼국수 칼국수만인데 칼국수 플러스 쫄면? 맞아 칼국수 플러스 쫄면 그래 그게 맞다 응 와 나는 이거 제일 기대 안 했거든요 약간 사이드라고 생각했죠 이거 네 이거는 그냥 뭐 아는 맛 정도겠지 했는데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조화롭네요 이거 조화라 조화라 아 새우가 순실해 그쵸 해나님은 네 진짜 잘 드시네요 밥보다는 사실 면밀을 더 좋아해서 면파라고 하셨죠 면이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렇게 도는데 아까 전에 덮밥이랑 속도가 다르신 것 같아요 와 진짜 잘 드신다 음 잘 드셨다 면이 맛있어 정말 좋았어요 dove